대전 지역 버스노조가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노조 지도부만 참석해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조 13개 지부 1800명 조합원은 지난 24일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81%가 파업에 찬성했으며 내일 예정된 2차 노사 조정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노조는 코로나19 여파로 시내버스 수익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면서도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과 정년 연장 등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